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김송수 목사님을 통해서 2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지 못할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들을 만한 자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듣다는 헬라어 팔아보래 곁에 두고 비교하여 본다라는 뜻으로 진리나 교훈을 보다 우리가 명료화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 천국을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터. 복음이 전파될 때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라지 비유는 그 터 위에 복음이 자랄 때 선하게 함께 공존하는 것. 즉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누룩 비유는 교회 급속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 그리고 내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또 여섯 번째 진주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곱 가지 비유는 또 어느 학자는 시대적인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초대교회 시대로 비유를 하고 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제 복음이 막 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신약시대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 오늘 이 본문을 중세시대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그물 비유는 종말 시대를 비유하는 것으로 또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인 이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값진 진주 비유는 영원 불변하는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치 않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입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자체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밭을 읽고다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주인도 보지 못한 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집에 돌아가서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소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 지방에 굉장히 약탈이 빈번했고 적군이나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재산과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감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보물을 숨긴 주인이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거나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보물은 그냥 땅에 묻혀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당시 유대법은 주인 없는 보물은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보물은 어찌 됐건 그 밭을 내가 소유를 팔아 샀다라는 것은 일단은 주인이 살아있다는 거죠. 어찌 됐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밭의 보화가 이제 함께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그대로 숨겨두고 주인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 밭을 샀어? 이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건 맞는 거에 틀린 거야.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비유의 가치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의 어떤 그 열정적인 것, 올인하는 것, 다 쏟아붓는 그 모습 자체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밭 주인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본 자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밭 속의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때 다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 가치를 나사는 예수 정도로만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정확히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로 아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럴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춰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왜 골롯에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감춰진 보화고 동시에 바로 이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보금에 찬 비밀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 가치를 깨닫는 만큼 그 기쁨도 커질 수밖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결국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는 이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태감 주인 보화와 어떤 애는 쌍둥이 비유 아니냐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을 했다라는 거 뭔가 나의 소유를 다 걸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진주를 소유하는 함께 원하는 이 장사꾼의 소원이 어느 날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걸어 그 진주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구원을, 보금을 뭔가 내가 드려야지, 드려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갑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갑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로하는 자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에베천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인 비밀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내가 이 예수께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 예수로 내가 만족하고 결론 내려도 충분한 것인지 사실은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배의 공통점이 아까는 자기 소위를 팔았다라는 것 즉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인식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견했다라는 것. 밭에 보화와의 비유가 감추어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우연적인 발견이라면 진주 비유는 뭔가 적극적으로 찾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탐구적인 발견이다라고 하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서서 보니 정말 이 복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뛰어나거나 인격이 더 훌륭하거나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하나의 구원의 반열에 또 전도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1자 26절 27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화가 감춰져 있어서 찾는 이가 적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작하여 차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것 참고로 AW 토저 목사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세상도 좋고 또 세상에 살기는 너무 힘들고 정말 곁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 이 참된 보금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환경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냐죠. 이런 주변적이지 않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보금 13장 44절 하반절에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렸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베임을 당해도 기뻐함으로 숨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신자들에게 이 기쁨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무신론자로 알고 있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기독신자들 그들의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 사실은 그 가치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 재물이라는 그 무게중심을 빚어봤을 때 자기는 재물을 선택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잔해된 이 신분의식과 정말 그리스전으로서 나는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보아 나의 진주는 무엇인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는 나의 보물 나의 진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그것이 돈이었고 건강이었고 가족이었고 자식이었고 자식이었고 내가 뭔가 추구하는 어떤 분명한 명의 욕이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로 우리의 표대와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제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우리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도 들었으신다 이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물질관 경제관 내 인생관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물질을 드려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물질관이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빌리포서 3장 4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 석학과 명예와 명성을 누렸던 사도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메세 도상에서 발견되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표떼를 향하여 이제는 생명권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율법의 대명사였거든요. 흠이 없던 자 바리세인 청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예탈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가짜 진주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진짜 진주는 비싸잖아요. 우리 모조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종교들이 영생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모조품 가짜 진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었지만 어머님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1대 1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되듯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임을 고백할 때 그 1대 1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이 이제 철연에 잠깐 구원의 메시지를 잠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영접시킬 때 빨리 빨리 그리스도 영접시켜야 하다 보니 예수님 소개하고 빨리 영접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영접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해게 한 이후에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건데 사실은 그 해결하는 부분이 오대간대 없어 그리고 막 그리스도부터 강조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달아가야 되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를 너무도 천하보다 귀한 보아같이 너무도 귀한 친주처럼 여기셨구나 하나님과 본 짓이지만 그거 버리시고 이 땅에 낫고낫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그 칠원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이 원어적인 의미가 지불이 완료되었다. 예수님도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가치 있게 모시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만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 내가 보는 나 남들이 보는 나는 불안전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내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가치 있는 나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세상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발견했는데 우리가 웃기게 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 차 나오는데 어제 헌차에 타이어 팡크났다고 막 속상해서 옵니까 내가 내일 좋은 집 이사가는데 오늘 헌 집에 유리창 깨졌다고 울 사람 없잖아요. 진짜 좋은 걸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꿔야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4등전 1장 138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진짜 배설물이구나.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거 마치 걸림돌이다. 그냥 바로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또 값진 보물이고 진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로 이 전도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진 보하고 진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윌리엄 부스 어떤 사람은 야망이 예술이고 명성이고 황금이지만 나의 야망은 영혼이다. 여러분들의 야망이 바로 이 영혼구원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볼 때마다 욕심 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얻을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보호와 진주가 우리가 무엇일까. 내가 전 소유를 바라 올인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전도가 또 답으로 내려져서 유일성에 정말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감춘 보호와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은 영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 뭔가 내가 황금한다.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직분에 올인한다. 이거는 기부적성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하늘 창고에 투자하시는 거고 저축하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현재 소유를 버리는 거. 왜? 그 상인도 그랬고요. 그 밭을 샀던 사람도 보면 그 보아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버렸어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걸었습니다. 반드시 최고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만 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살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발견했노라. 다 팔았노라. 샀노라. 사실 우리는 발견을 했다고 해놓고선 정말 내가 팔까?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내 소유가 되기까지 우리가 정말 보금에 정말 그 보금이 보금되게 하는 값진 희생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안 살면서 전도자의 축복은 혹시 내가 누리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그리스의 보화는 약간의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상대적인 상품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천국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보금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인의 물건을 그 값진 진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과 석교관들은 그 통찰력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진주나 보화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모퉁이 돌 그냥 걸림돌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 세력을 방해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데 그걸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값진 보화로 진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힘써 찾고 헌신하고 수행을 요구해서 자꾸 발견해 막 찾아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발견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52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여러분 영육관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